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DI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DID에 대해서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 DID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일주일 동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DID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있잖아요. 퍼블릭 블록체인. 거기에는 메타디움, 우리 한국이죠. 온토로지, 중국이죠. 시빅,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이콘루프, 그 다음에 더키가 있어요. 더키, 그것도 중국이죠. 그리고 아이콘루프는 아이콘을 개발한 회사죠. 개발한 회사가 아이콘루프고 메타디움이 한국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거, 중국 거, 미국 거든 뭐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디움하고 아이콘루프의 개발자들이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분석을 좀 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절하하거나 이런 식의 표현은 제대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그분들한테 찬물을 껴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분석은 분석이고 그러니까 우선 분석한 내용들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고 DID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누가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느냐. 메타디움의 개발자들, 그 다음에 아이콘루프의 개발자들,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메타디움이나 아이콘루프에 있는 개발자들과 얘기하시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하고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고. 다만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 저는 실력이 아주 낮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100% 믿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세요. 단지 제가 하는 것을 듣고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DID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DID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DID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DID가 기존에 있던 구조를 어떻게 변경시킨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걸 세 번씩 해서 옛날 모델, 지금 모델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조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모른다는 전제 조건을 밑에 깔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꽤 오른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찍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DID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DID는 사람 중심이 있고 사물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DID를 너무 협의의 DID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의의 DID, 아주 넓은 의미의 DID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 사고 싶은 DID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이 사람 중심에 대해서 개발하는 코인인지 아니면 사물 중심도 같이 개발하는 코인인지도 염두에 두시는 게 투자할 때 상당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번째는 우리 DID, 한국에도 DID를 만드는 업체들이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개별 개별 회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리를 지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얼라이언스 연합체인데 그 연합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 지금 DID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경쟁 상대가 많고 얼마나 빡센 곳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DID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조금은 고려를 해라. 조금은 조심해서 해라. 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레저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DI, 여러 가지 얼라이언스 조직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전에 얘기했던 것은 한국 중심의 얼라이언스고 DIF라는 곳이 있는데 얘는 글로벌적인 얼라이언스 집합체요. 그러면 얘가 가장 큰 단체겠죠.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클레이튼이 아직은 DID에서 진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클레이튼도 2020년에는 DID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할 거고. 이제 DID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 때 아주 깊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DID를 하면 이 정도 단어들, 이 정도 플로우, 이 정도 흐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상식으로 알아줘야 된다라는 의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 장에서는 지금 시중에 DID 앱들이 안드로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들의 성적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빡세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DID 생태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디움이나 아이콘 루프 개발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같은 개발자라서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이 새치혀로 그분들의 개발 의지를 꺾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둘기면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느낌은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느낌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DID 생태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오 온톨로지가 있죠. 지금 얘가 분산신원검증 및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온톨로지가. 얘는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냐면 IoT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애예요. 물론 사람 중심인 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운전면허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애들도 IoT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는 네오 다홍페이가 만들었죠. 네오하고 그 다음에 리준이라는 사람이 네오의 다홍페이하고 리준이라는 사람이 만든 온체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블록체인이에요. 온톨로지죠. 여기서 만들고 있는 DID 제품이 ONTID 2.0이에요. 그냥 온토ID라고 하죠. ONTID.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니어플로토콜리라는 곳에서 다 하고 조인트에서 DID에 대해서 사업을 벌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디움. 우리나라죠. 물론 회사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지만 법인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말레이시아 밑에. 말레이시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거기에 있는 회사가 한국 개발자들이 포진해 있죠. 여기서 만든 게 키픈이에요. DID.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키픈은. 그리고 메타디움은 이더리움의 대비에요. 그리고 코인플로그하고 기술적 파트너를 맺고 있죠. 코인플로그는 여러분들이 한 6년 정도 된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블록체인 코어 기술력과 그리고 PKI 기반한 개인인식 솔루션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디움이 이쪽하고 기술적 파트너를 맺어서 상당 부분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자 더키가 있죠. 이거 네오의 디앱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DID는 더키를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999등이에요. 별로 지금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시빅 이것도 이더리움 디앱이에요. 그리고 시빅 시큐리티 아이덴티라는 DID 앱이 있어요.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누프. 아이콘을 만든 개발사죠. 이 개발사가 만든 찡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아이콘누프에서 만든 DID 제품들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찡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퍼블릭 블록체인, 메타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가 있고, 시빅이 있고, 더키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누프에서 만든 이 찡은 퍼블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곳은 뭐예요? 퍼블릭 블록체인. 여기 코인들에 투자하셨죠? 메타디움을 사셨거나 시빅을 사셨거나, 더키를 사셨거나, 온톨로지를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DID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프라이 블록체인이 더 많아요. 더 많다라만은 개발업체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힘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여기는 허가형이죠. 여기는 허가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고, 여기는 허가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즉, 그 말인 직수는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프라이빗 허가형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있지 마시겠죠? 그래서 DID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DID 생태계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퍼블릭 체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허가형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아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지름길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제부터는 여기까지가 퍼블릭이고, 이제부터 말하는 것들은 프라이빗이죠. 아이콘 루프에서 만든 증이에요. 물론 얘가 DID는 무조건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돼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이용하는데 퍼블릭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프라이빗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러면 아이콘 루프에서 만든 증은 아이콘에서 동작하는데, 그러면 얘는 아이콘을 그대로 퍼블릭 블록체인 아이콘 위에서 증을 동작시키는 건지, 아니면 아이콘을, 사설 아이콘을 만들어서 여기서 동작하는지,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퍼블릭 블록체인 아이콘 위에서 동작시키는 건지, 아니면 저는 여기서 동작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아이콘은 잘 모르겠어요. 이 증이 동작하는 게 아이콘 퍼블릭에서 동작하는지, 프라이빗에서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코인 플러그가 있어요. 코인 플러그가 만든 마이키핀이 있어요. 제품이 있죠. 그리고 메타디움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키피니예요. 메타디움에서 만든 키피니는 어디서 동작한다? 퍼블릭이겠죠. 얘도 퍼블릭이겠죠. 그런데 코인하고 메타디움은 기술적 협약을 가지고 있는데, 코인 플러그에서 만든 마이키핀은 뭐다? 메타디움을 통해서 만든 거 맞는데, 얘가 사설 메타디움이에요. 사설 메타디움. 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메타디움이 아니라 사설 메타디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허가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허가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노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혹시 말을 잘못하거나 틀린 게 있다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세요. 저도 많은 걸 조사하다 보면,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사를 하지 않고 제가 방송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콘 루프. 아이콘에서 만든 아이콘 루프가 있죠. 아이콘 루프가 만든 얼라이언스, 협의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이죠. 자기들 친구들, 자기 집단들.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은 금융위원하고 지금 손을 잡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하고. 그리고 키사하고 금융보안원이 조인트가 돼서 DID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키사하고 금융보안은, 키사가 아시겠지만 보안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키사의 힘은 막강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막강한지. 그래서 키사하고 금융보안원이 DID,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가장 큰 입김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거지만. 그리고 라온시큐어라는 라온에서 이끌고 있는 얼라이언스 협의체가 있어요. 그게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라고 있어요. 라온이 이끌고 있죠. 여기는 코인플로그가 이끄는 집단 마이키핀이라는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코인플로그가 이끌고 있죠. 그리고 코인플로그는 메타디움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라온시큐어는 라온에서 이끌고 있고.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업체가 어떤 것은 어떤 게 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온은 병무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조인트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IoT,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DID를 하고 있고 병무청에 관련된 DID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만든 이니셜 DID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게 있다? 통신 3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LG유플러스, KT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행정안전부하고 조인트되어 있어요. 정부24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해 주는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사이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급해 주는 것을 DID에서도 발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죠. 특징이 있죠. 코인플러그 빼놓고는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는 국룡위원회, 정부기관이죠. 그 다음에 라온시큐,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는 병무청과 세종특별장치, 여기하고 SK텔레콤은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DID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삼국시대하고 거의 유사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혼돈이 있고 아직 규격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개의 협의체들 간의 안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 물론 이 세 개,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이니셜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를 조인해서 하는 것은 아마 여기가 주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부 주도, 보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키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많이 키를 잡고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F라는 곳,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여기는 해외에서 가장 큰 DID 파운데이션이에요. 가장 크겠죠, 이게. 넘어갈게요. DID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된 신원증명이에요. DID, 탈중앙화된 신원증명. 디지털 세상에서 중앙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 정부, 이런 데에 통제를 받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아주 무서운 기술이죠. 정부는 이대로 되도록 4배로 두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DID의 정의일 뿐이지. 정의일 뿐이지. 정부는 절대로 이렇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임을 증명하는 방법, 완전한 통제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현실 세계. 오프라인 세계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저를 증명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으로 저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출입카드로.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는 여권번호로.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것들로 나를 알릴 수 있죠.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말을 크게 하는 이유는 저도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싶은데 크게 하는 이유는 제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린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크게 하면 저도 목이 아파 죽겠어요. 저도 그냥 찬찬히 목소리 작게 하고 싶은데 디지털 세상 온라인이에요. 비대면이죠. 사람 간에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익명성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건 인터넷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 확인, 이메일 본인 확인, SNS 로그인,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이걸 통해서 내가 나라는 걸 얘기하죠. 그게 이건 직접 인증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건 간접 인증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다 어디에 있다? 공인인증기관, 통신사, 포토사업자한테 이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얘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개인 정보를 독점하죠.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정보들을 이 기관들이 독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잖아요. 내 정보가 유출돼서 그리고 내 정보가 유출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다 침해되잖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동선을 추적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많죠. 해크들이 공인인증기관을 해킹을 해서 5천만 정보들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옥수션 피해자 1천만 명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죠. 2011년 넥슨 1,320만 명 정보가 유출됐죠. 2011년 네이트 3,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죠. 2014년 KT 1,170만 명이죠. 롯데카드 2,600만 명. NH농협 2,500만 명. KB국민카드 5,300만 명. 최다. 인터파크 1,300만 명. 사고가 터지면 천만 명 이상의 정보들이 유출당하잖아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중앙아대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 확인받으면서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있죠. 그러니까 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5천만 명, 천만 명 합치면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그리고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18세예요. 그래서 제가 단변에 살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주민등록증 안에 뭐가 있어요? 생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어디 주소. 그러니까 내가 제출할 때는 내가 성년이다 라는 이 정보만 얘들이 알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개방을 했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년인 이 두 글자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지 내 주민등록번호 제공해 줄 필요 없는 거고 내 집 주소 알려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SSI라는 게 대두가 됐죠. 블록체인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키를 틀고 있었다는 거예요. SSI Self-Sovering Identity 자기주권 신원중명 얘들한테 내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정보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나만 가지고 있겠다. 그래도 내가 인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이거 자기주권 신원중명 SSI 이게 Self-Sovering Identity 인데 이게 블록체인을 만나면서 날개를 한 거죠. 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거 자기주권 신원중명을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만나서 DID라고 이름이 명명된 거죠. 원래 Self-Sovering Identity SSI가 블록체인을 만나면서 Decentralize Identity 로 바뀐 거죠. SSI를 표현하는 수산으로 DID가 선정된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가 관리하는 인증구조예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인터넷 아이디 공인인증서 SNS 로그인 카카오 아이디 로그인 여러 개의 계정을 우리는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는 관리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맞죠? 그것 때문에 삼성 핸드폰에서는 이걸 관리해주는 거 편하게 관리해주실 수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서 그 페이지 또 가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동적으로 다시 뱉어주는 하고 있죠. 아주 편해요. 그리고 가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거죠. 편의점에서 내가 성인이다. 이 두 글자만 제공해줘도 되는데 그 이외에 잡다스러운 것들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SSI DID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인증구조로 바뀐 거죠.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 어디에? 핸드폰에. 내 핸드폰에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안 준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전에는 얘들이 얘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SSI DID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내 핸드폰에 이 정보들을 나만 가지고 있고 얘들한테는 만약 공인인증기관에 요청을 하면 얘들한테는 필요한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준다는 거죠. 만약 편의점이면 성년이다 아니다 이 정보만 통신사면 그냥 내 핸드폰 번호만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거죠. 포털사이트 들어갔는데 여기는 내 생년월일 아니면 내 주민등록번호 이거 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주지 말고 그냥 나라는 것만 주면 된다. 이건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이것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모든 구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내 핸드폰에 아니면 내 PC에 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정보 모든 정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그 필요한 조가리만 주는 거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바뀔 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저장돼야 된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이용해야 된다. 블록체인은 왜 이용해야 되냐? 용석종 그 다음에 탈중앙화 중앙화가 되면 해커들의 표적이 돼서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유출된다. 탈중앙화가 되면 유출이 안 된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탈중앙화가 옛날에는 만약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한 서버가 있어. 이 서버만 공격해서 디소스 공격 서비스를 멈추도록 하면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든지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유출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면 블록체인은 아시겠지만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디소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정보를 빼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인증의 프라이빗키 인증 이게 대단하기 때문에 해크들이 이걸 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DID는 DID 정보들을 저장할 건데 이더리움에 저장해도 되고 비트코인에 저장해도 되고 아이콘에 저장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저장해도 돼요. 아시겠죠?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데 블록체인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5천만 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5천만 명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시켜버리면 블록체인에 저장 한계가 와요. 저장 한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중요한 문서들을 어떻게 한다? 오프체인을 통해서 IPFS에 저장시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도 이용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만 아주 컴팩트한 정보들만 저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DID에 대한 정보들이 신분을 증명하는 정보들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있으니까 양이 있으니까 그 정보들은 어디에 IPFS에 저장되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블록체인에 저장시키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퍼블릭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 만약 이런 정보들을 다 담으면 이더리움에 이걸 다 담으면 이더리움 속도 떨어져요. 그리고 저장 공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DID가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프라이 블록체인이 맞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DID라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IoT까지 사물까지도 해야 돼요. 사물이 우리 인구가 한 70억 80억 정도 되죠. IoT는 몇 천억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몇 천억 개가 업계가 이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닮기에는 파블릭 블록체인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방대한 양을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IPFS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DID에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제가 이걸 놔뒀거든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정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만약 비트코인을 파블릭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빗으로 만든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가능할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만든 거. 자 XRP 알고랜드 클레이트 이오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롬 이 정도가 속도가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올린다 하더라도 이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면 파블릭에서는 이걸 수용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였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무조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주저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하죠. 개별 모델. 이전에는 개별 모델이었죠. 내가 각각 사이트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정보들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행해야 되고 발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발행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한 못해도 몇 개 천 개 몇 개 몇 십 개는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관리하는 거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똑같이 하니까 해킹에 염려가 있는 거고 내 정보가 틀리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들이 각각 얘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들을. 그래서 얘들이 털려서 내 정보가 털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해킹당해서 털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리고 연합사용자 중심 모델 이게 뭐냐면 저는 어때요? 카카오만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등록할 때는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카카오를 통해서 로그인 할 것이냐. 그러면 카카오를 통해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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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정보는 옛날에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내 정보는 어디에만 있다?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이런데 아니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런 것들 여기에 돼 있는 거죠. 많이 좋아졌지만 역시 중앙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페이스북 최근에는 아니지만 여기도 해킹당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몇 천만 명 정보가 빼돌렸잖아요.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권 SSI 셀프 이것도 기억도 안 나. 이 자기주권 모델에서는 어떻게 한다? 발행을 한다. 여기서도 발행하고 여기서도 발행하고 발행할 건데 모든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필요한 정보들만 얘기해 주고 제출하고 여기에 들어갈 때는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고 여기에 갈 때는 이게 필요한 정보만 제출한다. 그리고 이 제출된 정보는 익스파이어 데이가 설정돼서 하루 후에는 못 쓰게 된다. 이런 설정까지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어디에? 내 핸드폰에. 어디에? 내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때는 내 정보들이 내가 아닌 다른 데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그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해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DID의 치합이다. 목적이다. 이런 거죠. 이게 자기주권 신원이죠. 셀프 써버린 아이덴티티. 자기주권으로 지키는 거고 내 정보를 내가 관리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스스로 신원정보를 관리, 통제하는 거죠. 검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명 목적에 적합한 정보만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 건지 블록체인은 용속해요. 블록체인은 동일한 장부들을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어요. 몇 천 개의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몇 천 개의 컴퓨터들이 못 쓰게 되지 않는 한 내가 가진 정보는 장부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성. 내 정보를 어떤 회사가 어떤 하나의 정보가 소유하지 않아요. 여기에 적힌 정보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죠. 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명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정보에 대한 주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물론 투명성.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죠. 이것 때문에 DID 같은 경우는 이런 투명성 때문에 뭐다? 프라이빗. 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허가된 사람들만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된 사람들만 일부만 일부 기업들만 만약 SKT LG U플러스 KT 이렇게 세 개들만 노드들만 자기들이 노드를 이렇게 노드를 구성해 놓고 자기들만 온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된 내용들을 숨기는 거죠. 어쩌수 없이. 그래서 파브리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한 거죠. 그리고 보안성.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해커들이 뚫을 수 없는 보안성이죠.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돼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얼마큼 보안성이 하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장보들이 여러 개 컴퓨터에 나누어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컴퓨터를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라고. 동일한 탈중화 거래 장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실시간적으로 누구나 연락 가능한 거죠. 이것 때문에 DID 힘들다는 거고 디지털 장부의 거래내역 투명하게 기록. 이것도 투명하게 기록되는 거.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구조는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분산원장은 블록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산원장 디스트리 렛 테크놀로지 뒤에 디스트리뷰트 렛죠. 이건 블록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 토큰형이 있고 개정형이 있어요. 개정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면 돼요. 수입과 지출. 수입이 10만 원. 지출이 5만 원. 그래서 나의 손 수익은 아니 뭐야 손익은 5만 원 플러스 이게 개정형이잖아요. 이렇게 글자로 적고 하는 거. 이 개정형이 있고 토큰형이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처럼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이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토큰. 그래서 토큰이 5천 개다. 그럼 5천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형은 어떤 거예요? 숫자만 적으면 돼요. 20만 원. 무슨 말이냐 하냐면 미국이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면 막 찍어내잖아요. 개정형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만 원?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 30만 원으로 받고 내가 100만 원 썼어. 이거 50만 원 썼다고 받고 이 개정형은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그냥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는 거고 토큰형은 뭐예요? 5천 개가 발행되면 이 5천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천 개 가지고 있고 누가 1천 개 있는데 누가 1천 개가 있어. 2천 개 있고 2천 개 있고 1천 개가 있는데 어떤 애가 1천 개를 또 들고 있대. 이러면 뽀록 나는 거죠. 누군가가 부정으로 1천 개를 더 발행하는 거예요. 토큰형과 개정형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으로 증명되어 있고 수학적 거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 블록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 블록 하나에는 엄청난 거래들이 들어가 있고 이 블록 하나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프라이빗 퍼블릭 키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퍼블릭 키가 어떤 건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 거래 프로세서는 A가 B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 그리고 신규 블록에 포함되는 거죠. 이 거래가 포함되는 거고 돈 거래가 전체 네트워크에 전송되어 검증 작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결이 어디에 다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노도가 이 거래들을 검증해서 이게 진실된 내용이다라고 판단하면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가 51%에 도달하면 이게 블록에 정식 블록에 그래서 합의를 해서 51%가 합의를 하면 공개원장에 적히는 거죠. 적히는 순간 A가 B가 보낸 금액이 수치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런 순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블록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블록은 여러 가지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거래대가 이렇게 체인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블록체인이고 그다음에 분산원장은 블록형태가 아니다. 계정형이 있고 토큰형이 있다. 토큰형이 더 안전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그다음에 이거죠.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 블록체인은 이렇게 돼 있고 분산원장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계정은 토큰형 설명했고 그다음에 ILT 인터넷처 프로토콜이 뭐냐. 인터넷처 프로토콜 이건 뭐냐면 분산원장 있고 분산원장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죠. 이게 블록체인이 있고 분산원장 DL이 있어요. 여기에 레저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레저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이 레저들이 서로 연결시켜서 실시간 추적이 되는 거죠. 실시간. 왜냐하면 얘들이 설명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은행 K은행 B은행 은 온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장이 변경된 사항은 여기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뱅크에서 온장이 변경된 사항은 여기서 알지 못해요. 인터넷처는 뭐냐면 여기에 레저들을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죠. 그리고 이 레저들은 여기가 바뀌면 여기도 정통시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뀐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 반영된 내용이 B은행에도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B은행에서도 이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추적이 된다는 거죠. 실시간 추적이. 그래서 인터넷처 프로토콜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넘어가시죠. DID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 방식이 있고 서비스 구축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키픈이라는 DID 앱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빅에서는 시빅 시큐어 아이덴티라는 걸 어디요? 시빅 블록체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퍼블릭에서 운영하는 거죠. 퍼블릭 메타디움도 키픈도 어디예요? 메타디움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에서 동작하고 있겠죠. 이걸 이제 자기들은 메인넷으로 런치해서 분가하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디앱이니까 이더리움에서 동작할 거고 이런 거죠.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왜냐면 제가 확실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냥 예를 들다 보니 이렇게 한 건데 얘가 지금 진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프라이비스로 만든 체인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헷갈려요. 아직 세부까지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그냥 그걸 무시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서비스 구축형은 뭐냐면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에 이제 DID를 심는 작업을 하는 거죠. 통신사무사가 만든 패스라는 거 여기 여기서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을 이제 제 핸드폰에서 해도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효과를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해 구축했죠.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SK테레콤의 이니셜 이것들 이것도 어떤 정부하고 조인트에 대해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은 구축 어떤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라온시키오의 옴니온 이것들 코인플로그의 마이키피 이런 것들 어떤 걸 공공기관과 아니면 게임업체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공통이 프라이비스로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만든 이 제품들이 뭐냐 사람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게임이라든가 게임 로그인할 때 아니면 우리가 아이디 페소오드 이걸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정보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들 이런 것들 이것들을 내 핸드폰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인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 서비스 구축 사람 중심이 그리고 사람 중심이 그리고 사물 중심이 어떤 거냐면 자동차 IoT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 없이 운전하는 게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이 자동차가 운전하면서 이 둘이 막 통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얘가 어떤 애인지 식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애인지 아니면 물어보면 안 되는 애인지를 식별해야 되니까 이때도 DID가 들어가거든요. 사물 중심에 치중의 사물 중심에 들어가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사이즈가 큰 거죠. 그리고 사람 중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국가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안에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DID 이를 줘요. 그런데 이걸 덕키라든가 아니면 온톨로지라든가 온톨로지든가 이 중국계 업체한테 한국사람들의 정보를 여기서 개발한 이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중심이 여기는 한국 기업들이 맡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누가 맡느냐 DID 같은 경우 도키라든가 아니면 온톨로지 아니면 네오 이런 애들이 맞겠죠. 미국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맞겠죠. 어떤 건지 알지. 왜냐하면 이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앱에 위탁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뭐 이런데 동남아 스스로 이걸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데에서는 이런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DID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가축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데에서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국에 대한 기술력은 자국에 대한 기술은 그 나라의 회사들이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오늘 말 제대로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DID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려서 별로 인기가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실 것 같은데 설명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DID가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기를 갖고 다시 한번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말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얼라이언스 연합체들 어떤 애들이 어떤 어떤 애들이 끼리끼리 뭉쳤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DID에 관련돼서 그리고 키사 한국인터넷진농 보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해요.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보안 이 두 개가 조인트드에서 만든 DID 얼라이언스 그리고 이 DID 얼라이언스는 서로 다른 DID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표준화 방안 그리고 DID 관련 정책 기술 연구 및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업체 그래서 이 두 군데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군데가 모든 결정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0월 달에 있죠. DID 단독 인증 불가라는 것들도 이제 발표가 됐죠. 우리가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면서 DID 업체들이 어떤 걸 원했냐면 DID를 가지고 인증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법으로 허가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나왔죠. 10월 14일에 DID 단독 인증 불가하다. 그건 허락하지 못하겠다. 공공하고 금융 분야예요. 공공, 금융 분야에서는 본인 확인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DID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확인도 기존처럼 본인 확인도 인증도 거쳐야 된다. 이 두 가지 인증을 다 거쳐야지만 적법하게 인증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DID 단독 인증 불가는 지금 안 돼요. 물 건너갔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누가 결정했다? 키사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법적인 것들은 이 두 군대가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설 얼라이언스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예요. 라온시큐 라온에서 이끌고 있죠. 그리고 라온에서 만든 제품이 옴니온이에요. 얘는 이오스 기반이에요. 이오스 기반. 그런데 얘는 이오스 퍼블릭 체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오스를 따서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어요. 사설형을 만든 거죠.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오스를 투자한 분들은 와 그러면 이오스의 호재가 아니냐 하라고 했지만 호재가 아니에요. 얘는 이오스지만 이오스를 가지고 뺏겨서 자기들만의 블록,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이 영업을 잘해서 수출이 잘 되고 만약 국내에서 많이 쓰인다 하더라도 이오스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자꾸 하잖아요. DID가 프라이빗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조준식을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무리는 BC카드 롯데카드 KB 삼성 SDS LG CNS 가 있죠.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라온시키오가 있죠. 라온시키오가 대단한 회사가 아니에요. SK텔레콤 대단한 회사 맞죠. 맞죠. SK텔레콤을 위하면 라온시키오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 얼라이언스 코리아가 빼기 튼튼한 건 뭐냐면 삼성 SDS 가 들어가 있고 LG CNS 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업체가 어떤 업체냐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즉 여기에는 몇천 명의 개발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요. BC카드 롯데카드 KB 하나은에 얘들은 그냥 얘들이 만든 걸 쓰는 쓰는 업체들이고 얘들은 개발 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옴니온을 가지고 얘들은 파생형 DID를 만든다는 거예요. 삼성 SDS에서 이것도 만들 수 있겠죠. DID를 우리가 간편하기 위해서 올그린식을 가지고 DID를 하자.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LG CNS 엄청난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SK텔레콤 그리고 얘들은 병무청하고 연계되어서 병적 증명 발급 이라는 것을 서비스를 했어요. DID를 통해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하고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 차를 하고 있어요. DID 인증체계를 활용해서 차량과 차량 간의 DID 차량과 간체센터 간의 DID 차량과 서비스 간의 DID 송수진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라운시키오는 어디 사람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IoT 관련된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SK텔레콤 SK텔레콤만으로도 인증서가 있죠.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 정부24 보면 정부24가 엄청나게 많은 증명서들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증명서들 SK텔레콤이 여기하고 왜 손을 잡으신지 아시겠죠. 이 많은 증명서들을 이제 어디에 핸드폰에서 발행하겠다는 거죠. 손쉽게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SK텔레콤은 SKT IDQ S2.Q 0000 칩셋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QRNG 칩셋이에요. 양자 양자 아시죠? 콘텀 양자 난수 생성이에요. 콘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게 뭐냐면 0000 0000 부터 시리얼하게 랜덤하게 어떤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숫자를 만들든 문자를 만들든 랜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자화 시켜서 이런 칩을 만든 거예요. 그 칩을 만들어서 이니셜이라는 걸 만들어본 거죠. 이니셜. 어디하고 합작했죠? 행정안전부하고 이하고 합작해서 이니셜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럼 이 이니셜이 뭐하겠어요? 정보 24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어디서 이니셜을 설치한 핸드폰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니셜은 어디에 하이퍼레처 패블릭 기반이에요. 이건 완벽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허가형이고 허가형이라는 것은 노드들이 있는데 누가 이게 참여한다? SK LG U플러스 KT 이런 애들만 노드를 구성해서 합의에 의해서 빠르게 처리하겠죠. 그리고 그 장부들은 누구만 그 수많은 정보들을 누가 들고 있다? SK텔레콤 LG U플러스 KT가 들고 있다. 그럼 이게 탈중앙화 DID가 맞느냐 아니면 중앙화냐 이런 문제가 또 돼도 되겠죠. 하이퍼레처 패블릭을 쓰고 있는 곳은 하이퍼레처 패블릭은 뉴릭스 파운덴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IBM하고 시스코 인텔이 추측이 돼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만든 오픈소스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스를 가지고 만든 게 SK텔레콤에서 이니셜을 만들고 있는 거고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도 이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 프로토콜 있죠. 페이. 이것도 하이퍼레처 패블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얼라이언스니까 이니셜 이름이 이니셜 DID 얼라이언스인데 여기는 SK텔레콤 LG U플러스 KT 방송 삼사 아니 뭐야 삼사 통신사 다 들어가 있죠. 금융사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BC카드 한세카드 코스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여기도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이건 누가 한다? 아이콘누프 아이콘을 개발한 아이콘누프에서 진행하는 거죠.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아이콘누프가 이끄는 DID 연합체 보면 이름은 마이 아이디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얘들은 금융위원회 그래서 금융위원회 지정 혁신 금융서비스예요. 마이 아이디가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삼성증권 KB증권 이런데 유한타증권 금융증권 부산은행 금융권들이 상당히 많죠. 금융권 삼성전자 아이콘누프 개발은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아이콘누프 인력들하고 삼성전자 이 정도겠네요. 이 정도요. 제가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개발자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얼라이언스 열압을 했는데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더 많이 대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합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한은행 실명인증 NH 은행 실명인증 기업은행 실명인증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이키핀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여기는 메타디움이 아니라 코인플로그 여기가 주도하는 거죠. 코인플로그하고 기술 협약을 맺고 있는 게 메타디움이고 그래서 메타디움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프라이빗을 통해서 만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더 폴 서비스가 있죠. 조작이 불가능한 온라인 투표 이런 조사 서비스 가상자산 이게 간전포인트 이게 간전포인트라는 거죠. 하이퍼레저 여기서 카카오페이 SK텔레콤의 이니셜 그리고 하나 더 뭐 있더라 페이 이 세 개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뭐냐면 하이퍼레저라는 것은 오픈소스예요. 여기서 개발한 모든 것들은 다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큰 거예요. 블록체인에 연관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는 협의체중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한 곳이에요. 하이퍼레저라는 여기가 하이퍼레저 그래서 하이퍼레저는 이런 협의체 파운데이션 이름이라고 보는 거고 패브릭은 여기서 아주 종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패브릭은 여기서 아이비엠하고 어디가 주도를 해서 만든 거다.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배포하는 거예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배포했죠. 그리고 안정적인 프레임워크 개발해요.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는 다른 나라니까 만약 클레이튼 우리나라 거니까 클레이튼 있죠. 클레이튼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걸 하드포크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분가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생태계 구축한 게 있잖아요. 이 생태계 이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개발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런 사용자들은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이제 프라이빗을 구축했으면 여기서는 따로 자기들이 개발자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확보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맞죠? 더 이상 여기서 개발했던 내용을 여기서 개발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어떤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이 사람이 개발해 준 거 이 사람이 개발해 준 거 내가 무료로 이용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메인넷으로 따로 분가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런 혜택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인넷으로 분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인넷으로 분가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개발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내 스스로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메인넷으로 런칭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 메인넷으로 런칭했다는 것은 대단하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인력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이퍼레젠은 우리가 이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프레임워크 개발하잖아요. 그럼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걸 쓴다는 이유는 쓴다는 것은 여기서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했던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내가 다 내가 하지 않고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블록체인에서 메인넷으로 분과하는 이 차이점과 하이퍼레저에서 이 하이퍼레저 렉저 패블릭을 쓰는 이 혜택을 아시겠어요? 이걸 쓰게 되면 여기서 개발했던 모든 것들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DID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막강한 블록체인 사설 블록체인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금융은행 사물인터넷 공급받 제조 기술분야 세계적 리더를 포함해서 290개 더 늘어나고 있죠. 해운사와 협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운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무서운 단체죠. 그래서 일반 회사는 SKT 카카오톡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것을 쓰는 이유가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이 매력을 도구 및 라이브리 제품 개발하면 꾸준하게 내가 엊그게도 시킬 수 있거든. 공짜로. 너무 좋은 거죠. 이 환경이. 그래서 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IoT 들어가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금융은행 이미 DID 그리고 DID까지 도구 들어가 있잖아요. DIF 디센서라이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아주 큰 곳이죠. 탈중앙 신원증명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계적인 파운데이션 협회예요. 모든 참가자 간의 상호운영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개발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중심 조직이죠. 여기에 가입돼 있는 큰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하이퍼레저 또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DID에. 그러니까 하이퍼레저가 DID도 커버하고 IoT도 커버하고 정말 무서운 프로젝트라는 거죠. 우리 블록체인 업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하이퍼레저 이쪽은 상당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라온도 가입돼 있고 온토로지도 가입돼 있고 네오도 가입돼 있고 메탈리움도 가입돼 있고 시빅도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개발하고 있는 DID는 아이온 이라는 게 있고 얘는 IPFS하고 조인트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블록체인을 뭐로 쓰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쓰고 있죠. 비트코인. 물론 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사설 비트코인일 거예요. 아마 얘도 메인넷으로 다시 따로 분과한 거겠죠. 온톨로지는 온트 아이디 ONT 아이디라는 걸 쓰고 있죠. 네오 메타디움 12 이런 게 있다. 클레이튼도 2020년도에 DID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했어요. 실내 기반 서비스 온라인 아이디 신분 자격 자격 증명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주권 서비스 이게 SSI 잖아요. 셀프 서버링 아이덴티티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과 이용권 통제 데이터 보완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 전제된 데이터 산업 이게 DID 산업에 추사필을 냈어요. 2020년부터 하겠다고 물론 그 이전부터 개발 리액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DID 생태계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런 상태에서 DID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코인에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일인지는 설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했는데 여러분들이 DID 했으니까 DID가 어떤 건지 이게 조금 깊이 조금 깊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깊은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정도로 들어가면 아마 헤매게 될 건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에 대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타일중앙화 신원준비 DID 디센트럴 아이덴티티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공연될 수 있는 건지 제가 간단한 맛보기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암호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W3C가 주소를 하고 있어요. 표준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표준화. 그래서 지금 앞에 아주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삼국시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국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기술적으로 W3C라는 데서 DID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만든다 하더라도 이 표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대로 만들 거예요. 이거 하나는 다행스럽다는 거죠. 이걸 잘한 거죠. 만약 이게 없었으면 각기 자기들 표준에 따라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W3C에서 표준화를 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DID는 이렇게 만들려고 가이드를 줬어요. 그러면 표준화가 된 거죠. 이게 정말 천만단인 거예요. W3C는 월드 아이디의 표준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분산원장 기술 혹은 다른 형태의 분권형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등록기간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 이게 뭐지? 내가 유일한 식별자를 표준화를 만든 업체죠. 그런데 이게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썼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블록체인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우리는 분산원장은 DLT는 블록체인의 틀린 기술이죠. W3C가 DID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분산원장 기술 틀렸어. 혹은 다른 형태의 분권형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등록기간에 중앙화된 등록기간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W3C가 정의한 DID예요. 중앙화된 등록기간에 등록이 등록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를 만든 거예요. 표준인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차차 얘기할게요. DID는 이렇게 인터넷에 브록체인에 저장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DID 이그잼 이런 형태로. 이건 DID 메서드 이건 DID 메서드 스트링 인 거죠. 여기에 DID 메서드는 뭐가 들어갔냐. 비트코인이면 BTC가 들어가겠죠. 아이콘이면 아이콘이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블록체인을 썼는지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신분증이니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 들어가죠. 유일한 값이. 유일한 값이. 유일한 값이. 이게 유래해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유래해야 되는 거죠. 왜? 나니까. 나를 표현해야 되니까. 유일해야 되는 거죠. 사람 80억 100억 사물 몇천억개 몇천억개 이것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DID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DID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DID 다큐멘턴은 이렇게 구성돼 있죠. DID가 들어가죠. 이런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이 DID가 있는 거죠. 이 문서의 DID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DID를 가지고 찾아오면 이 문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Public key가 들어가 있어요. Public key가. 뭔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Public key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ID 다큐멘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누구나 봐도 되는 그런 정보들만 들어가요. 누구나 알아도 되는 정보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DID 다큐멘트가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나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똑같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정보들도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미국 개개인들도 다 저장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 형태로 저장될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형태가 내 거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나한테 발급된 DID거든요. DID 주민등록번호거든요. DID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블록체인에서 검색을 하면 나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정보는 뭐예요? Public key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Public key는 누구도 누구도 알아도 되는 누구도 알아도 되는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 이 블록체인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알릴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에요. 저장되지 않아요. 자신을 자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만 저장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 PC에만 저장돼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은 뭐만 저장되느냐 하면 뭐다? DID 다큐멘트만 저장돼요. 궁극적으로 뭐가 저장되는 거죠? 나의 Public key가 저장되는 거예요. 나의 Public key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은 뭐다? 용석종 탈중학성 이죠. 탈중학성이라 해서 개인 정보를 여기에 저장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인 정보는 어디에 가지고 있다? 오직 나만 가지고 있어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우선은 그건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어떤 건지 암호화에 대해서 암호화는 이거예요. 헬로우 앨리스가 있는데 이걸 암호화시켜요. 그럼 암호화시키면 이렇게 헬로우 앨리스가 이렇게 모르는 문자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송되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해커가 중간에서 이걸 가로채죠. 가로챘는데 내가 가로챈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로채도. 왜냐하면 헬로우 앨리스가 앨리스라고 이 내용을 가로채면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가로채봤자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헬커가 이걸 풀 수 있느냐 이 암호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이런 정보들이 다 저장돼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이. 그리고 이제 앨리스가 받으면 이걸 디크리프트 다시 한 번 암호화를 풀면 헬로우 앨리스를 받는 구조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암호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7, 8을 하나 끄집어낼게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블록체인에 쓰는 암호화는 이것을 써요. 프라이빗키 퍼블릭키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대칭 키 이라고 불러요. 키가 두 개 써요. 키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대칭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를 두 개 써요. 우리 블록체인에서는 두 개를 써요. 프라이빗키는 유일하게 나만 가지고 있어요. 퍼블릭키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줄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다 줘도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DID 다큐멘트에 퍼블릭키는 공개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공개하는 키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프라이빗키를 통해서 프라이빗키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프라이빗키를 내가 분실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프라이빗키를 통해서 프라이빗키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프라이빗키는 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메타마스크 혹시 아시나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 아시죠? 메타마스크를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프라이빗키를 메타마스크에서 만들고 파블릭키도 우리한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중요한 건 프라이빗키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여기는 내 컴퓨터에 재단계가 있다는 거죠. 내 컴퓨터에. 그런데 해크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이 프라이빗키를 탈취해가요. 그러면 프라이빗을 탈취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해크가 퍼블릭키를 퍼블릭키를 탈취했어요. 이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퍼블릭키는 누구나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해크가 프라이빗키를 가져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가져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분증 플러스 주민등록증 플러스 도장 인감도장까지 가져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된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 컴퓨터에 있으니까 이걸 USB로 저장하세요. 라고 옛날에는 가이드를 줬어요. USB에 저장을 해서 따로 가지고 계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프라이빗키를 암호화해서 암호화한 형태로 USB에 저장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프라이빗키를 로컬에 컴퓨터해서 파일 형태로 가지고 했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이걸 포맷을 했어요. 그런데 메타마스크 안에는 이더리움이 50개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포맷에 쓰면 프라이빗키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50개는 공중에 분해가 날라간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키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타마스크에서는 이제 볼트라는 걸 만들었죠. 단어 12개 그래서 단어 12개를 나열해 주는 거죠. 12개를 우리는 뭐한다? 우리 수첩에 적으라고 하죠. 수첩에 적고 이 내용을 컴퓨터에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시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수첩에 가지고 쓰라고 하는 거죠. 수첩에 그래서 이게 역할이 뭐냐면 내가 똑같이 컴퓨터를 포맷했어. 프라이빗키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도 수첩에 적힌 1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프라이빗키를 다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개의 단어를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단어만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프라이빗키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죠? 맞조라는 말을 죄송해요.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도 모르게 추임새예요. 제가 맞죠? 맞죠? 이런 것은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는 제 추임새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볼트 서비스를 이용해요. 12개 단어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방법 빼놓고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옛날에 중앙집중식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려도 핸드폰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다시 이 패스워드를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개인주권형 자기주권형 이러면서 이것들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 내 정보를 두지 않겠다는 그 다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중요한 이 12단어 아니면 프라이비키 이것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나의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라이빗키하고 퍼블릭키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메일을 보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죠.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써요. 이 사랑의 편지를 남들이 읽으면 웃을지도 몰라요. 저는 꼭 누구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건 나는 A라고 하고 B라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B한테 B만 내 편지를 내 메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암호화 시킬 때 B의 퍼블릭키로 암호화 시키는 거죠. B의 퍼블릭키로 암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암호화 됐겠죠. 암호화 된 상태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B는 B만 프라이빗키는 B만 가지고 있잖아요. B의 프라이빗키로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할게요. 퍼블릭키가 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A의 프라이빗키가 있고 A의 퍼블릭키가 있어요. A의 프라이빗키로 암호화했다. 맞죠? 아니 맞죠? 또 맞죠? 암호화했다. 보냈어요. 그러면 A의 프라이빗키로 암호화한 것은 풀 수 있는 것은 누가 풀 수 있다? A의 프라이빗키로 풀 수 있다? No. 그거 안 돼요. A의 퍼블릭키로 풀 수 있는 거예요. A의 프라이빗키를 풀 수 있는 암호화한 것을 이거 다시 디크립션 할 수 있는 것은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는 A의 퍼블릭키밖에 안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A의 퍼블릭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키니까 이건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A가 자기의 프라이빗키로 암호화를 해서 배포를 하는 경우는 A의 퍼블릭키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도 다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때 쓰겠어요? 이 방식은? 이건 우리가 서명할 때 서명하잖아요. 서명. 이 서명을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비트코인 소유권자는 A구나 할 때 이거 하는 거죠. 반대로 이 경우죠. 반대로 A의 퍼블릭키 그리고 B의 프라이빗키가 있어요. A가 자신의 퍼블릭키로 어떤 내용을 암호화시켰어요. 암호화시킨 내용을 보내죠. 그러면 이 보낸 내용을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B의 프라이빗키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온리 한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설명을 잘못했어요. 괜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A가 B한테 사랑 편지를 보낼 때 B의 B의 퍼블릭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사랑의 편지를 암호화를 하는 거죠. B의 퍼블릭키로 된 것은 프라이빗키로 풀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빗키로 암호화된 것은 퍼블릭키로 풀 수밖에 없고 퍼블릭키로 암호화된 것은 프라이빗키로 암호화된 것은 퍼블릭으로 밖에 풀 수 없고 프라이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암호화된 것은 프라이빗키로 밖에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프라이빗키로 암호화면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거고 퍼블릭키로 암호화를 했다는 것은 오직 한 명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는 메일을 보낼 형태고 이 형태는 소유권을 주장할 때 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A면 A이고 B의 퍼블릭키면 B의 프라이빗키예요. A의 프라이빗키인데 B의 퍼블릭키로 푼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B의 퍼블릭키로 암호화했는데 A의 프라이빗키로 암호화를 푼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죠. A의 프라이빗키면 A의 프라이빗키로 풀 수 있는 거고 B의 퍼블릭키면 B의 프라이빗키로 풀 수 있는 건데 이 경우 프라이빗키로 암호화하면 퍼블릭키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고 B의 퍼블릭키로 암호화했다는 것은 프라이빗키로 풀 수밖에 없으니까 프라이빗키는 유일하게 B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B 한 명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라는 거죠.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키를 유포하는 거예요. 유포하는 거죠. 퍼블릭키를. 모든 사람들한테 유포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라이빗키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내가 프라이빗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퍼블릭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공개해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프라이빗키는 내가 들고 있을 거니까 내가 프라이빗키로 암호를 하면 내 퍼블릭키로 이걸 디크립션, 암호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건지, 의미인지. 그래서 프라이빗키는 나만 들고 있는 거고 퍼블릭키는 누구한테나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에 공개하는 정보는 DID 다큐멘트인데 블록체인에 정보하는 정보는 나의 민감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퍼블릭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이 퍼블릭키를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어갈게요. 이걸 보시면 이제 해요. 어떤 거냐면 신원인증기관이 자기의 DID 자기의 어디? 블록체인에? 신원인증기관에 퍼블릭키를 등록해요. 그리고 마이전자지가 나도 어디 블록체인에 나의 퍼블릭키를 등록하죠. 이렇게 등록해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등록해요. 신원인증기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블록체인에 등록시켜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록체인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얘 블록체인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IPFS 같은 따로 디센트럴 저장소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다 등록을 해놔요. 나의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다 등록해놓는 거죠. 3번 클레임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회사에 내가 입사지원서를 낼 건데 입사지원서를 내기 위해서 어떤 거냐 하면 입사지원서에 필요한 서류가 본인 확인 증명서인가? 아니면 뭐지? 이거 아니고 어떤 증명 아 그거죠. 맞아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성적증명서. 맞죠?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다닌 대학이겠죠. 신원 입장 기간은 대학이 되는 거죠. 내가 다닌 대학. 내가 다닌 대학도 자기의 퍼블릭 키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거죠. 클레임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적증명서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 네가 맞는지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DID 예를 듣는 거예요. DID을 주면 이 DID를 통해서 퍼블릭 키를 가져와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뭐 한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어보겠죠. 클레임할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지식 증명이라고 DID에서 영지식 증명이 쓰거든요. 영지식 증명의 가장 보편화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전화할 때 사용자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요. 그럼 서비스 센터에서 카드 회사에 전화한다.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이런 거죠. 본인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느 동에 사시나요? 물어보죠. 어느 동에 사시나요? 나는 어느 동에 산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몇 층에 사시나요? 물어보죠. 몇 층에? 내가 몇 층에 산다. 그리고 이런 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루 세자루는 뭔가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완전한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당신의 주소를 풀로 불러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몇 자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물어보면 그걸 다 맞추면 당신이 맞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영지식 증명인데 이걸 이제 컴퓨터에 옮겨오는 건데 이거 상당히 테크닉적인 증명인 거죠. 하여튼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인지 대학에서 확인이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는 거죠.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이 증명서 중에서 이 성적 증명서를 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적이 3.5다 4.5다 이 정보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정보만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러면 이 정보만 보내줬는데 이 정보가 여기서 보내준 증명서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보내줄 때 대학교 정보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학교 정보를 찾는 거죠. 대학교 퍼블릭키 찾고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거죠. 넌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네가 준 이 정보가 신원인정기관에서 보내준 건지 어떻게 묻느냐 물은 거죠. 나는 모르겠다. 네가 는지 신원인정기관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퍼블릭키 DID 저장되어 있는 DID 번호 나의 블록체인의 DID 번호로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두 개로 불러주는 거죠. 확인해 봐.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퍼블릭키로 확인하고 여기에 있는 이 신원증연의 퍼블릭키로 확인하니까 이 맞는 거야. 아 맞구나 하고 그냥 4.5 정보만 줘도 아 네가 맞다. 그리고 얘기가 발급한 게 맞으니까 이 4.5 를 DID의 전체적인 플로우예요. 아주 간단한 플로우죠. 이걸 세번화시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때 DID API 그리고 DID 레지스트리 블록체인이 저장되는 거 DID 레지스트로 부르고 이때 이런 요청이 자동화진 API로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구축이 돼 있겠죠. 어디 W3C가 표준화시킨 API들인데 그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호출시키면 이 작업들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의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형 신원증명일 때는 모든 정보들이 서버에 중앙적으로 저장돼 있었는데 이게 해킹하고 시스템 구축비용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별 ID 패서드 등록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탈중앙형 신원증명 바뀌면 사용자 이 정보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에 이 정보들 이 정보들은 개방해도 되는 오픈해도 되는 정보들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서 디센트럴라이즈하게 저장이 된다. 그리고 자기된 정보는 내만 가지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원인증기관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런 기관 없이 모든 정보들을 신원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에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원인증기관들은 발급해 주는 기관들은 필요할 것 같고 그 정보들을 나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만 회사에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디센트럴라이즈가 된다. 이건 진짜 먼 훗날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까지도 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도 필요 없고 무종부 상태가 돼도 될 것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먼 훗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킹 방지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하고 개인정보 유출 축소 이루어낸 인증정보 이런 효과가 가져온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메타디움에서 만든 키피인 지금 지금 이건 이제 어디냐면 구글 안드로이드 앱이거든요. 1천 이상 다운로드 됐어요. 지금 아이콘루프에서 만든 증 이게 1만 이상 다운로드 됐어요. 그리고 시빅에서 만든 거 시빅 시큐어 아이덴티티 이게 5만 건 다운로드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SKT 텔레콤에서 만든 이니셜 1만 건 다운됐어요. 시빅이 5만 건인데 그리고 패스라는 것도 3사가 만든 게 있거든요. 3사 이것도 어디를 뭐냐 쓰냐면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고 있거든요. 얘도 패스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만들어졌는데 이게 1천만 건 이상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DID가 아직은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돈이 되는 정부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구축하는 이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도 지금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삼국시대를 편성하고 있고 있다. 그리고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이곳에서는 활약을 하고 있고 좀 더 이런 것들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오스라고 하더라도 이오스를 쓴다 하더라도 얘를 메인넷으로 다시 이오스로 런칭해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프라이빗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우리 암호화폐를 사소 투자하는 우리 애들한테 그게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I들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저 때문에 별것도 아닌 저 때문에 마음의 짐을 마음이 편치 않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않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세계를 재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정부 금융 이런 것들도 다 독재시 할 수 있다고 봐요.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DID 관련된 코인들에 투자하는 게 코인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헛소리하는 것 같다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다면 저는 용서를 비리고 싶고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제 말을 다시 정정하고도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 말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말했던 게 작아다 틀리게 말했다 라고 하시면 신랄하게 비판하시면 저 수용하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동영상 찍을 것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 분석한 게 있다면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걸 댓글로 남겼다고 해서 그 댓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다 삭제해버릴 거예요. 제 권한으로 다 삭제해버릴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분명히 화가 나서 화를 저한테 풀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근거도 없이 욕을 하면 그건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근거도 없으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지만 근거가 있으면서 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거 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한테 댓글로 욕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로서 DID에 대한 저희 분석을 마치고 싶고 C100에 대해서 C100에 대해서 저한테 정말 신신당부해서 분석해달라고 하셨어요. C100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요. DID는 그리고 제가 오랜 후에 지금보다 더 실력이 좋아졌을 때 제가 DI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자기성찰을 깨닫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때 한번 찍게요. 그런데 더 이상 DID에 대해서 찍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걸로 쫑을 내고 다른 걸 다음에는 다른 걸 찍고 싶어요. 이것으로 오늘 DID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